세계 최초로 지우개 달린 연필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? 바로 하이만 닉맨이야. 하이만은 미국의 화가였는데 항상 물건을 잘 잃어버렸대. 어느 날 하이만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린 부분을 지우려고 했어.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지우개가 보이지 않는 거야. 그래서 연필에 지우개를 실로 매달아 보았대. 하지만 연필을 움직일 때마다 지우개가 달랑거려서 몹시 불편했지. 며칠 후 모자를 쓰고 거울을 본 순간 하이만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지우개를 연필 뒤에 모자처럼 붙이면 되지 않을까? 1858년 마침내 하이만은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발명할 수 있었단다.